이번에 살펴볼 플러그인은 Scrollspy라고 하는 겁니다. Scrollspy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미 보셨던 플러그인인데요. 여기 다큐멘테이션에서 화면 왼쪽을 보시면 이렇게 메뉴가 있잖아요. 스크롤하는 거에 따라서 여기 옆에 보시면 액티브가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이게 바로 Scrollspy입니다. 클릭하면 그 해당되는 위치로 자동으로 스크롤이 되고 있죠. Scrollspy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메뉴얼에 잘 나와 있지 않아요. 그래서 저도 삽질을 좀 했습니다. Scrollspy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생활코딩에 제가 이렇게 공유해놓은 예제를 사용하시면 되고요. 여기 있는 예제를 사용한 결과는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면 됩니다. 그래서 위쪽에 붙어있죠, 이번에는. 그래서 여기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그 버튼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자동으로 스크롤이 이렇게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스크롤하는 거에 따라서 위쪽에 있는 현재 선택되어 있는 액티브 상태가 탭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이 코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죠. 제일 먼저 Scrollspy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. Scrollspy, Scroll이라고 하게 되면 이 Scrollspy를 사용하겠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. 데이터 대시 타겟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네비게이션의 스크롤의 현재 상태를 반영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지정하는 겁니다. 샵 내부 바라고 하는 것은 아이디 값이 내부 바인 엘리먼트. 다시 말해서 네비게이션을 스크롤 컨트롤로 사용하겠다는 뜻이고 아이디 값이 내부 바인 엘리먼트는 바로 이 부분이죠.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내부 바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. 내부 바 대시 팩시드 탑이라고 하는 옵션을 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내부 바가 상단에 탁 달라붙은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ul 엘리먼트가 따로 오고요. ul 엘리먼트에 각각 a 태그가 등장을 하는데 a 태그의 href에 샵 포스트 1, 샵 포스트 2, 샵 포스트 3, 4, 5 이렇게 되어 있죠. 여기 있는 것은 아이디 값이 포스트 1인 엘리먼트를 의미하는 겁니다. 그래서 사용자가 여기 있는 이 각각의 포스트 1, 2, 3이라고 적혀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그 아이디에 해당되는 엘리먼트로 스크롤이 자동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.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각각의 엘리먼트들을 보면 div 엘리먼트가 아이디 값이 포스트 1이고 거기에는 포스트 1이라는 이름을 포스트 1이라고 하는 h1 태그를 가지고 있습니다. 바로 이 부분이죠. 그런데 이렇게 화면이 크게 나타나는 것은 제가 위쪽에다가 .box라는 엘리먼트, .box라는 클래스명을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는 height를 1000px에 적고 여기에 있는 이 각각의 엘리먼트들이 클래스 네임이 박스이기 때문에 각각 1000px의 높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쉽게 스크롤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. 그렇게 하니까 이 사용자가 여기 있는 이 엘리먼트들을 이렇게 스크롤을 할 때 이 각각의 엘리먼트들이 화면 안으로 들어왔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내비게이션 상의 메뉴를 액티브 상태로 트위터 부트스트랩이 자동으로 변경시켜주고 있는 겁니다.